이 의식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있어야 하죠 의식은 뭘 기대서 살죠 속주가 있어야죠 몸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 인간의 몸을 의지해서 의식이 있다가 이게 떠날 때는 뭘로 바뀌죠 영 뭐죠 몸을 떠날 때는 영혼으로 바뀌죠 영혼으로 바뀌어서 떠나는데 이 영혼으로 바뀌어서 떠나기 전에는 의식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인간의 몸에 붙어가지고 기생을 하죠 그러다가 떠날 때는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몸에 붙어있을 때는 의식이야 의식 그냥 인간의 혼을 말하는 거죠 혼이 떠나갈 때는 영혼으로 바뀌어서 떠나는데 이것이 계속 리바이벌 되는 게 인간의 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몸은 지상에 있는 걸 가지고 주소 모아가지고 하늘에서 온 영혼이 어머니 뱃속에 탁 태몽꿈 관계 들어오는데 그건 그들의 성적표에서 오겠죠 그게 딱 들어오는데 그게 의식이 태몽꿈으로 팍 영혼이 처음에 임신할 때는 영혼이 팍 돌아서 의식이 되고 돌아갈 때는 그게 팍 다시 영혼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인체가 다 망가지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다 망가지면 다른 집으로 이사가듯이 영혼이 이사가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 근데 그거는 죽는 거 아니죠 인간이 가지고 없는 능력이 죽는 능력이 인간이 없어 인간은 영혼이 사는 존재예요 알겠죠 숙주만 바꿔 매번 자기가 있는 의식만 바꿔요 바꿔 근데 이놈들은 이놈들은 이놈들 잘 봐요 얘네들이 인간이 숙주죠 숙주잖아 인간이 숙주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행태로 인체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 행태로 인체에 들어오는데 이것들도 숙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번에 온 게 뭡니까 코로나 영어로 왕관이야 그러면 이 왕관이라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는 우리 인체에 이렇게 들어올 때 대만 정부는 그걸 완전히 막았어 대만은 막았죠 대만은 성공했어 차단하는데 그럼 우리는 성공했나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방역당국은 1년 예산을 뭐 하는데 써노 성인지 예산 같은 거 어디다 써노 무산지 알죠 성인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역 예산 어디다 써노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에 그게 중국에서 그게 낫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환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세우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게 됩니까 내가 우리나라 출산 문제가 앞으로 대조로 돼서 우리 경제가 내리막길 으로 갈 거다 그럴 때 30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애 남으면 3천만 원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저출산이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전 문제로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될 걸 알고 30년 전부터 그걸 예방 한 거야 예방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방어하는 사람은 병신이야 맞아 안 맞아 미리미리 예방을 해요 중국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한국 으로 가는 사람들을 중국에서부터 검열을 해야 돼요 중국 공항과 협조를 해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인천공항에서 검열한다고 내와 그들은 생각이 달라요 다 협조가 돼 그런 거는 맞죠 거기에서부터 체크 알겠죠 그러니까 맨밀히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구구절절 해야 돼 모든 예산은 형식적인 데만 쓰지 실질적인 데 쓰질 않아 봐서 안 봤어요 내가 한장을 하는 게 내가 어릴 때 마을에 혼자니까 밤에 들어 가면 주둥아리가 딱 닮겨버려요 말할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죠 우리가 독방에 앉아서 한 살 때부터 독방에 앉아서 내가 좀 앉아 있거든 깜깜한데 그때는 호롱불도 안 켜 죠 불낸다고 전기도 없을 때니까 그러면 내가 다섯 살 때부터는 한문 공부를 했는데 혼자 공부하는 거야 뭐 옆에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근데 그 공부를 해나가는데 한글도 배우고 한문도 배우고 내가 전부 독학이야 전부 독학이에요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누나들이 방을 방을 한 거야 그냥 왜 누나가 많냐 남자들은 전부 일하러 가버려요 일하러 산에 나무를 하러 가든 덜에 가든 동네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 데다 또 종이 많아 우리 동네는 머슴이 많은 머슴이 없는 집이 없어요 종들이 또 그렇게 많아 그거는 성시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부 그녀들이 워낙 많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는 세상에 없을 거야 나가면 아주머니들은 내 맘 보면 울어요 금방 눈물을 뚝뚝 흘려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한문을 잘 써가지고 경상남도 최고의 명필 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글 받아 가는 사람이 줄을 썼다는 거야 시집 온 여자한테 시집 오서 젊을 때 글씨를 그렇게 잘 썼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쓴 한 시집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 한 백 페이지 되는데 페이지마다 글자형이 달라 글자형이 달라요 글자형이 달라요 글자형이 달라요 글자형이 달라요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 우리 어머니가 쓴 친필이요 그렇게 한문을 잘 쓰셨는데 여자가 그렇게 공부한 사람도 드물어요 그 여자한테 내가 영으로 들어간거야 내가 나온거야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나를 보면 울고 동네 누나들이 그렇게 보면 내 맘 보면 뭘 주고 뺨대근이 만지고 이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나가면 낮에는 기분이 아주 좋아 하하하하 해 만지면 고독한 소년이야 나가면 대우를 많이 받아 왜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무슨 저 옛날에 유교사 보듯이 그렇게 존경하는 거야 그리고 동네마다 아이를 두드립할 때는 꼭 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릴 때도 그래요 갱여인을 봐라 지금 엄마 아빠도 없는데 머슴사리 하면서 공부 1등 운밴대 나가면 1등 뭐 아무 전부 1등을 휩쓰는데 니는 뭐하는 놈이냐 이래가지고 때릴 때마다 내 이름을 들먹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시골을 떠나서 몇십 년 만에 고향에 한번 갔더니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네 청년들이 허경영이다 저 사람이 허경영이다 이러는 거야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가 자라는 동안 허경영을 그렇게 하도 덜 먹거리면서 꾸지름을 해가지고 말만 꺼내면 뭐 잘못하면 허경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죽더래요 하하하하 그래 내가 딱 가니까 아 이 사람이 허경영이구나 아유 뭐 그 집안이니까 형님이라고 그러 겠죠 뭐 형님 아저씨인데 아 이 허경영 우리가 실물을 직접 보니까 우리 엄마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래 내가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한 10년 전까지도 동네 젊은이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자랄대요 알겠죠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꾸지름할 때는 내가 하나의 표본이었어 표본 그래 가지고 이 아주머니 누나 어머니 들이 나를 그렇게 잘해 주니까 내가 혼자 자라는데도 명당해 안해 명당하죠 거늘이 없어 그냥 내 몸은 뭘 주고 막 만져주고 밤탕 오지 만지고 자기 아들 입던 옷도 갖다 주고 신발도 갖다 주고 그러 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그냥 돈 내서 사랑을 받았어 알겠죠 집에는 사랑을 못 받는데 밖에만 나오면 사랑을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한 때 나는 항상 옛날에 우리 동네가 생각이 나 그때가 나군이야 알겠죠 그때는 그냥 법 없이도 살았어 근데 지금 이게 오고 나서부터 길거리 사람이 없더라고 그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참 무상해 네 계속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저랜드지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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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